양인정 기자 비투비 이창섭이 솔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다. 28일 오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토 스타뉴스의 이창섭이 오는 12월 중순 국내에서 첫번째 솔 로앨범을 발매할 예정 이라며 음악방송활동계획에 대해 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의 서술 로앨범 풍팔 12.5를 공개하고 4월 솔로 싱글프로 피스 오브 비투비 피스 어텁다. 는 이름 아래 엣디엔드 아테엔드 를 선물해. 던 이창섭 이국 내 솔로활동은 이뻔니 처음이다. 앞서 이창섭 음 뮤지컬 도그 파이트 에드거 앨런포 나폴레옹 등에 출연하며 실력파 보컬 돌로 발돋움했다. 지난 18일 뮤지컬 아이언마스크 공연을 마무리한 이창섭은 현재음 반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비투비 이창섭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공개하는 곡마다 호소력 짙은 보컬과 노랫말로 리스너들의 감성을 물들인 이창섭 그의 국내 첫 솔로 온반이 12월 겨울 추위를 녹일 수 있을까. 한편 비투비는 지난 1일 스페셜 앨범 아워모멘트 huurmo의 m&t. 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천 기사인. 기가요 비투비 btob 육성재 이반가등 멜로디사. 탕물구 육성재 다운 셀카 방탄소년단. 아차랭킹 1위 탈. 환 제니 비투비 상위권 뮤직뱅크 트와이스 vs 비투. 비 1위 후보 예술이제 아름답고도 아프. 군화 대결 아이돌라디오 btob btob 정일훈. 귀여운 셀카로 근황전에 베레모는 사랑 btob btob 육성재 데뷔 초부터 변함없는 잘생긴 비주얼 옷. 양보이는 효과 집사부일체 btob btob 유성재 연애하고 쉽게 만드는 훈훈한 애모 아이돌라디. 모 btob btob 유절복통 노래방 라이브. 피제를 향한 영상편지까지 정키. 정규앨범 레트로. 노 12월 5일 컴백. btob btob 육성재 지원사. 집사부일체 btob btob 육성재 신고가. 는답고도 아프구나 홍보. 훈훈한 미소 정글의 법칙. btob btob 이민혁 꽃밭에서 꽃미모 자랑. 팩트체크. 낙준. 17일 군입돼 맞다. 점이 사단식. 팩트체크. 낙준. 17일 군입돼 맞다. 팩트체크. 낙준. 17일 군입돼 맞다.